오늘 보시기 전에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을 글만 읽으며 인간의 사주와 기룡화복 그리고 풍수지리에 매우 해박한 선비다. 또한 헌득이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친구 인강이와 함께 강초사에게 글을 배웠다. 헌득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사부님 제가 그렇게 많이 부족하옵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매번 이렇게 떨어지니 죽고만 싶습니다. 네 이놈 어디 스승 앞에서 함부로 죽겠다는 말을 그리도 쉽게 한단 말이냐? 사부님 인강이는 저보다 늦게 속과에 붙었고 학문으로 따져보아도 제가 더 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강이는 벌써 대과에 합격하였으니 저에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옵니까? 인강이와 헌득이는 평소에 매우 친한 친구였으나 속으로는 서로 경쟁에 마음이 강했다. 인강이가 대과에 합격하여 백마를 타고 사모관대의 오사화를 머리에 꽂고 고향으로 금위환향할 때 헌득이는 멀리서 그것을 보며 통곡을 했다. 그 뒤 죽어라 노력했지만 이번 과거마저도 또 실패하니 헌득이는 당장이라도 강물에 빠져 죽고 싶었다. 사부님 저는 살 자격이 없습니다. 이대로 죽어버리겠습니다. 강 처사는 그것이 너의 한계인이라 라고 말해주고 싶었으나 그렇게 말하면 정말 죽으려고 할지도 모르니 우선 헌득이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급선무다. 그래 헌득아 내 마음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부모님이 주신 몸을 함부로 훼손해서야 되겠느냐. 나도 한번 곰곰이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테니 내일 다시 오거라. 헌득은 다시 절을 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강 처사는 대척마루에 서서 기울어가는 달빛을 바라보며 한동안 많은 생각에 잠기었다. 다음 날 일찍 헌득이가 강 처사를 찾아왔다. 사부님 기침하셨습니까? 오냐 들어오거라. 헌득이는 말없이 강 처사의 입만 바라보았다. 그래 내가 어제 너를 보내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 결국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예 그게 무엇이옵니까? 3년 전 인강이 조부가 이승을 하직 했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사부님. 인강이가 그리도 쉽게 대과에 붙은 것은 모두 다 그 조부의 덕이니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인강이의 조부가 누워계신 자리는 그야말로 천하명당이란다. 앞으로는 산세가 막힘없이 뻥 뚫려있고 뒤로는 호랑이와 용이 지키는 형국이니 아마도 인강이는 그 조부 덕에 대과에 쉽게 합격한 듯 싶다. 강 처사는 극도로 비관적인 헌덕이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생각해낸 묘한이 조상 탓이었다. 그러면 그렇지. 조상덕의 대과에 급제한 것이군. 제놈이 무슨 재주로 사모관대에 어사화를 써. 헌덕은 그나마 위안을 받고 집으로 왔다. 그런데 집에 와서 누워 생각하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 참을 수가 없었다.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버지 묘짜리가 좋지 않은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번번이 낙방하는 게 말이 돼? 다음 날 밤. 하늘이 뚫렸는지 비가 세차게 내리쳤다. 아침부터 술을 마시던 헌덕이는 도롱이를 걸치고 광에 가서 삽을 꺼냈다. 그리고는 입술을 깨물며 빗속을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한참을 걷던 헌덕이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어둠 때문에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헌덕이는 겨우 아버지 묘소 앞에 도착했다. 아버지, 오늘 다른 곳으로 갑시다. 그런데 다음 날. 동네 만석군 오첨지 집이 난리가 났다. 급히 달려온 묘지기로부터 기괴한 소식을 들었다. 날이 큰일 났사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 돼요. 식전에 날이 선침묘로 달려갔더니 글쎄. 그러며 고개를 숙이고 안절부절 말을 못한다. 그래서, 그래서 어찌 됐단 말이냐. 그게, 나으리. 묘지기는 고개만 저을 뿐 말을 못한다. 네, 이놈. 내가 혼을 놔봐야 얘기를 하겠느냐. 어서 썩 말하지 못할까. 나으리, 어떤 천하의 못된 놈이 손친의 묘를 파헤쳐놓고 갔습니다요. 무엇이 그게 사실이란 말이냐. 대체 어떤 놈이 그런 천하의 폐륜적인 짓을 했단 말이냐. 그럼 선친의 유골은 어찌 되었느냐. 예, 유골은 다행히 그대로이나 부장품이 모두 없어졌나이다. 무엇이라고 이런 처죽일 놈을 봤나. 그 길로 오첨지는 동원으로 달려가서 사또에게 낱낱이 이르고 범인을 잡아달라 하소연했다. 사또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인륜에 관한 범죄라 모든 포조를 풀어 범인 색출에 발뽑고 나섰다. 하지만 워낙 비가 많이 온 날이라 봤다는 사람도 없고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그야말로 오리무중이다. 그 소동이 일어나고 한 달쯤 지났을까. 건너마을 김대감이 이른 아침 벗어발로 봉헌을 쫓아왔다. 여보게 사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는가. 평소 사또와 호용호자하던 김대감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대청해 철포덕 주저앉는 것이다. 아니 형님, 이리도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글쎄 어떤 천하의 호로자식이 우리 모친 묘를 파헤쳤다네. 아니 형님도 당하셨단 말입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닐세. 자네가 얼른 이놈을 잡아야 하겠네. 사또은 다시 형방을 불러 지시했다. 여봐라 형방, 오늘부터 만사제 쳐놓고 모든 포졸은 무덤 주변에 매복하여 범인 생포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라. 동매가 도굴사건 때문에 어수선해지고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 아니 어떤 배짱 좋은 놈이 무덤을 파헤쳐놓나? 하지만 그 뒤로 더 조용해졌다. 사또은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놈이 언제 또 멸을 팔지 모르니 한시도 게을리하지 말고 지켜보아라. 결국 입동이 지나고 매서운 추위 때문에 매복해 있던 포졸들도 다 해산하고 다행히 더 이상 묘지가 파헤쳐지는 일은 없었다. 설날 한양에 갔던 헌드기가 강초사를 다시 찾았다. 사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냐 너도 복 많이 받고 올해는 대과에 꼭 급제하거라. 그런데 헌드기 대답이 없다. 대신 청나라에서 온 값비싼 북과 벼루를 내놓는다. 이게 무엇이냐? 예 별거 아닙니다. 그동안 사부님께 은혜도 많이 있고. 강초사는 헌드기를 한참 바라보다 물었다. 너 혹시 과거는 접었느냐? 한참 머뭇거리던 헌드기 대답했다. 예 사부님 아무래도 전 과거보다는 앞으로 돈을 모아서 장사라도 해볼까 합니다. 강초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강초사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추운 겨울이 지나 얼었던 땅도 다 녹고 나뭇잎은 녹색옷으로 갈아입고 새들이 지저비는 새봄이 다시 찾아왔다. 며칠째 장마가 시작됐다. 퍽퍽 깊은 밤 누군가 땅을 파기 시작했다. 한참을 정신없이 혼자 묘지를 파고 있는데 갑자기 봉분 뒤에서 하얀 소복에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이 네이놈하며 헌드기 앞에 나타났다. 너무도 깜짝 놀란 헌드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지에 오줌을 지렸다. 목에서 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그 귀신은 휙 달려오더니 헌드기의 목을 핥혔다.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헌드기는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해버렸다. 그러자 그 귀신이 헌드기를 질질 끌고 내려와 산월이 으슥한 곳에 내려놓고 사라졌다. 비를 맞으며 산을 내려온 귀신은 두리번거리더니 강처사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귀신은 소복을 벗고 풀어헤친 머리를 정리하여 다시 상투를 메웠다. 귀신은 강처사였다. 사실은 이랬다. 헌드기 술에 취해 자기 아버지 시신을 옮기려고 산에 올라 무덤을 팠는데 착각하여 자기 아버지가 아닌 만석군 오천지의 선친묘를 파헤쳤던 것이다. 그 안에는 부장품으로 옥이며 호박단추에 황금동전 등 각가지 보석이 들어있었다. 헌드기는 깜짝 놀라 그 보물을 모두 챙겨들고 산을 내려왔다. 그래서 헌드기는 그 뒤로 보관대작의 묘를 도굴하여 부장품을 훔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봉분복을 쌓고는 강처사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헌드기의 처지를 뻔히 아는 강처사는 설날에 헌드기가 비싼 북과 벼루를 사왔을 때 이미 눈치챈 것이다. 강처사는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헌드기를 동원해 발고하자니 아끼던 제자여 게다가 삼대독자의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니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귀신분장을 하고 겁을 줘서 다시는 그런 폐륜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함이었다. 다행히 헌드기는 그 일 이후 많이 놀랐는지 며칠 시름시름 말았고 그 뒤로는 묘지 근처는 발도 옮기지 않았다. 때는 조선 중기 충청도 어느 한 작은 마을에 일찍이 상처를 하고 호라비로 지내는 박진사가 있었다. 한 번은 박진사가 친구의 생일잔치에 초대되어 맛좋은 새우요리를 한 번 먹어보면 참으로 일미로구먼 그 살코기의 담백함이 어찌 그리 입맛을 도두는고 그렇지 이것이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네 자네 입이 오늘 호강하는구먼 그 뒤로 그 뒤로 박진사는 어린 몸종이 몸종을 세워놓고 세우요리하는 세우요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주고는 장난삼아 말했다. 너 너 이 세우를 삶으면 처음 본다 아니요 처음 봅니다. 처음 봅니다. 그렇지 처음 보지 그런데 말이다 이 새우를 요리하면 내년이 박진사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면 이 새우 몸뚱아리가 빨갛게 바뀔 것이다. 사람도 부끄러우면 얼굴이 빨개지지 않느냐 몸종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새우를 받아들었다. 참말이십니까요 나으리 옛기년 내가 어찌 너와 농을 섞겠느냐 그러자 몸종은 부리나케 새우를 들고 부엌 안으로 들어갔다. 친구와 박진사는 한참 동안 이야기꽃을 피우며 이제나 저제나 하고 새우요리가 나오기만을 고대하고 있는데 한식경이 지나도록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박진사가 안에다 대고 소리쳤다. 얘야 새우요리는 어찌 되었느냐 예 이제 곧 가지고 나갑니다. 몸종이 부엌 쪽에서 대답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새우를 갖고 오지 않는 것이다. 아니 뭐 하느냐 어서가 꼬지 않고 그 다음에도 상당히 기다리게 한 뒤에야 겨우 몸종이 울상을 하며 빨갛게 익어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새우요리 접시를 들고 나와서는 상위에 내려놓더니 얼굴이 새우보다 더 새빨개져서 박진사를 보고 말했다. 그러기에 평소 샌내가 뭐라고 그랬사옵니까 금방 탄로가 날거라고 여쭙지 않았사옵니까요 박진사는 그 말의 뜻을 알아치지 못하고 멍한 표정으로 몸종을 바라보니 친구가 배꼽을 잡고 뒤집어졌다 한다. 노총각 길새는 아직 총각으로 혼자 살고 있으며 배를 타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만선을 하여 선주로부터 꽤 많은 돈을 받게 되었다. 무퇴내린 길새는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을 만지며 여리집으로 가서 먹고 싶었던 너비아니를 원없이 먹었다. 어느덧 술이 얼큰해지자 갑자기 여자 생각이 나서 여리집 근처에 있는 기생집을 떠올렸다. 평소에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돈도 좀 있고 하니 용기를 내서 가보았다. 기생집 앞에 당도하니 그 위세에 조금 위축이 되었지만 큰 소리로 계시오 잠시 후 기생 월양이가 나오더니 길새를 보고는 그래 뭐 때문에 오셨어? 길새는 기분이 나빴지만 내색하지 않고 술 마시러 왔네 그러며 전대 주머니를 흔들어 보였다. 그제서야 월양이는 길새를 안으로 모신다. 그래 뭘 드시겠어? 무엇이 있는가? 그러자 월양이가 주옥 술이름을 불러준다. 그럼 그중에서 좀 싸게 먹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월양이가 인상을 쓰며 그럼 탁주의 기본으로 드시구랴. 그래 그것 좋겠네. 그럼 혼자 드시겠어요? 아니 여보게 내 비록 싼 술을 먹는다지만 여자도 없이 어찌 술을 먹는단 말인가? 그럴 거면 차라리 주막으로 갔지. 월양이가 새처럼 하게 입을 내밀며 말했다. 그럼 내가 앉아 술상대가 되어드릴 테니 술값이 삼백냥이요. 길새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삼백냥 이라니 지금 전대에 들어있는 돈 다 해봐야 겨우 이백냥 정도이다. 좋다. 그렇게 하자. 그리하여 두 사람은 죽어니 바꾸니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자. 그래 너를 한 번 품는 값은 얼마인가? 그러자 월양이가 같지 않다는 표정으로 빈정대듯이 말했다. 난 조금 값이 나간다오. 감당하시겠어? 그래 걱정 말거라. 그래 얼마더냐? 무풍이면 서른양, 폭풍이면 신냥, 태풍이면 백냥이요. 허허, 과연 폭우 주변이라 계산법도 재미있구나. 그래 좋다. 그럼 난 무풍으로 하겠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옆방으로 옮길 것도 없이 상을 밀어내고 요를 깔았다. 두 남녀는 우선 무풍에서부터 일을 시작했다. 얼마 만에 품어보는 여자인가. 길새는 천천히 몸을 움직여 우물을 즐겼다. 그런데 월냥이는 마치 나무든걸처럼 움직이질 않는다. 이보게 송장이 아닌 다음에야 좀 대응하여 움직여줘야 할 게 아닌가. 길새가 불만스러운 투정을 부리자 월양은 무표정하게 대답한다. 무풍은 원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 무풍이지요. 화가 난 길새가 좋다. 그럼 폭풍으로 하자. 진즉 그러실 것이지. 그러며 월양이 몸을 심히 구비치기 시작하므로 길새는 크게 흥이 나서 소리쳤다. 좋다. 그럼 이번엔 태풍으로 순간 굉장한 진동이 일어나며 베개와 이물이 모두 천장으로 날아가버리고 길새의 약물이 월양이의 샘토에서 빠져나오더니 그만 다른 곳으로 그때 월양이가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손님 폭우가 틀렸어요. 그러자 길새가 회심의 미소를 짓더니 시끄럽다. 태풍인데 아무 폭우면 어떠하냐. 결국 견디다 못한 기생이 돈을 안 받을 테니 어서 그만두라고 오래오래 비명을 질렀다. 길새는 결국 술값도 깎고 기분 좋게 기방을 나섰다 한다. 얼굴과 몸매는 아름답지만 성품이 매우 단정치 못한 처녀가 어느 고울에 살고 있었다. 처녀의 나이 18세에 그 부모는 혼인자리를 찾아서 시집을 보내고자 했다. 어느 날 저녁 처녀가 심부름차 이웃집에 갔는데 혼자 집에 있던 총각이 갑자기 심각한 얼굴 표정을 지으며 그대는 이제 곧 시집을 가게 되겠지. 그런데 미리 익혀둬야 될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만일 미리 익혀두지 않으면 소박을 맞을지도 몰라. 처녀는 그만 겁을 집어먹었다. 대체 무슨 일인지 나를 위해 어서 말해줘. 그거야 어렵지 않지. 하지만 말로는 안 돼. 어떻게 하는 건데? 이리 와봐. 총각은 처녀를 데리고 뒷방으로 들어가 정을 통했다. 총각은 풍경을 하는 도중에 자고로 그대의 그대의 부족한 점은 바로 치와 요번 과 감창 이야. 내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니 그걸 자세히 가르쳐줘. 그것은 말로 안 되고 실제로 해봐야 하며 시위도 오래 걸려. 그래도 가르쳐줘. 그리하여 이 처녀는 은밀히 밤마다 총각을 만나 치와 요번과 감창을 배우게 되니 그 기술도 자연히 진보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처녀는 갑자기 출가를 하여 첫날 밤 채신랑과 동방화척에 그 일을 치르게 되었는데 신부 처녀는 온갖 기술을 다해서 꽉 물고 잘근잘근 깨물며 요번지를 칠 뿐만 아니라 제 마음대로 흥분해서 감창까지 해댔다. 이에 깜짝 놀란 신랑이 화가 나서 다그쳤다. 대체 어느 놈과 이미 간통을 한 것이냐? 신부가 울기만 할 뿐 대답을 안 차 화가 난 신랑은 신부를 발길로 자네 쫓으며 치와 요번과 감창이 그토록 잘 어울리니 너는 이미 전혀가 아니었다. 친정으로 그 즉시 쫓겨온 딸을 본 어머니가 다그치는데 대체 어떻게 된 연고냐? 뒷집에 사는 총각이 나한테 미리 그 기술을 익혀가지고 시집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밤마다 총각한테 기술을 배웠어요. 어머니는 더욱 화를 내며 이 못난 년아 신랑이 뒷집 총각도 아닌데 어째서 익힌 기술을 신랑한테 썼느냐? 어머니는 그것도 몰라요. 뭐라고? 한창 기분이 좋아서 신바람이 나는데 뒷집 총각과 신랑을 어떻게 구별을 해요? 어머니가 말을 못하는데 색신은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러니 그게 뒷집 총각인 줄 알았지 누가 새 신랑인 줄 알기나 했냐고요? 하고 말했다. 황해도 어느 고울에 만수라는 총각이 가세가 비난하고 조실부모하여 글도 배우지 못해 스무살이 넘도록 장가도 들지 못해 커다란 덩치에 머리를 칭칭 따아느리고 다녀야만 했다. 그러나 다행히 영리한 편이고 또 부지런하여 복매 사람들에게 인심만은 잃지 않았다. 만수의 유일한 소원은 장가 드는 일이었다. 하지만 만수의 형편이 이 모양인지라 누구 하나 딸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마침 같은 동네 부잣집 김좌수에게는 관연한 딸이 있었다. 얌전한데도 으뜸이요. 인물 또한 으뜸이어서 웬만한 혼천은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혼기를 놓쳤던 것이다. 김좌수의 딸을 마음에 두던 만수는 어느 날 좋은 묘책이 떠올랐다. 초여름이라 한참 농사짓기에 바쁜 때이지만 장가 드는 일이 급한 만수는 김좌수 댁을 찾아갔다. 다행히 몇몇 하인들은 모두 농사일로 들에 나간 모양이라 거침없이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처녀가 거쳐하는 방앞에 가서 가만히 동정을 살폈다. 처녀는 홀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만수는 서슴치 않고 처녀의 방문을 획 열고는 바짜고짜로 쿵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귀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나와 버렸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처녀는 어리둥절하여 소리조차 지르지를 못했다. 더구나 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더욱 알까랄게 없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만수는 위아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퍼뜨렸다. 나는 우리 동네 김자수댁 따님과 궁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인근에 퍼졌다. 여보게들 만수가 김자수댁 따님과 궁했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그것도 모르겠나? 만수가 그 댁 따님과 정을 통했다는 말이지 뭔가? 그게 사실일까? 만수가 무식하기는 해도 거짓말은 안 한다네? 노총각이니 있을 법도 한일이고 김자수가 만수에게 딸을 줄까? 안 주면 별 수 있나?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도리 없지? 드디어 소문을 듣고 노여움의 질을 떨면서 김자수가 딸에게 물었다. 그게 사실이냐? 소년은 그런 짓을 저지른 일이 없사와요. 눈물 짓는 딸을 보고는 목술누명을 벗기고자 김자수는 고울광가에 송사를 걸었다. 듣거라 본관이 묻는 말에 이실직구하지 않으면 관명을 쫓지 않은 죄로 호된 벌을 면치 못하리라 알겠느냐? 예. 세 사람은 사또 앞에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면 만수에게 먼저 묻노니 너는 아무날 암우씨에 김자수의 딸이 거쳐하는 방으로 가서 궁한 사실이 있느냐? 그러한 사실이 있사옵니다. 궁이라 함은 김자수의 딸과 관계를 맺었단 말이랬다. 사또께서 통척하옵소서. 다음 김자수의 딸에게 묻노니 만수가 모일모씨 너의 방으로 와서 궁한 사실이 있느냐? 네. 그런 사실은 있사옵니다. 딸의 대답은 다만 만수가 다짜고짜로 자기 방문을 열고 말로써 궁 하고 달아나버린 에 대한 사실만을 뜻하는 것이었으나 듣기에 따라 관연한 처자가 춘정을 못 이겨 총각 만수를 불러들여 관계를 맺은 것으로도 들리는 대답 이윽 이윽고 사또 만수와 김자수의 딸이 혼인을 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옛날에 애기를 열두 명이나 낳은 어머니가 있었다. 아이들은 많지 먹을 것은 없지 하여 모시고 사는 노무는 맨날 먹을 것이 부족하여 누룽지나 감자 고구마가 고작이었고 이러한 것들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노무는 항시 입에 오른 소리가 내 죽기 전에 소고기 두 점만 먹고 죽으면 원이 없겄다. 정말 원이 없겠다. 하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아들은 능력이 모자라 소원을 들어주지 못한 것이 항시 마음에 걸려 죄인처럼 지내오기를 수년째 아들은 새벽부터 동네에 허드렛일은 물론 남들이 꺼려하는 잡일을 하며 돈을 모았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모으게 된 아들은 기쁜 마음으로 고기를 사기 위해 읍래의 오일장으로 나갔다. 그런데 가는 길에 갑자기 비가 내리더니 천둥까지 치는 것이다. 왠 비가 이렇게 내린다냐? 참말로 원망스럽구먼 어서 고기를 사러 가야 할 텐데. 하염없이 비가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이 든 노인이 비에 흠뻑 젖은 채 우정하게 곁으로 오더니 아이고 뭔 비가 이리도 내리는가? 아들은 옆으로 자리를 피해주며 다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여보게 어디 가는가? 예 장에 갑니다요. 그래 장에 가면 만난 게 참 많지. 그러며 입맛을 다신다. 왜요 어르신 진지를 못 자셨는가요? 예 사흘째 빙속이라네. 아들은 깜짝 놀라며 그럼 여태껏 진지를 자시지 않았다구요? 응 그렇다네 배가 너무 고프네.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에게 배불리 고기를 사드려야 하는데 한 푼도 아쉬웠기 때문이다. 그 뒤로 한참 동안을 그렇게 말없이 서있는데 비가 멈추었다. 아들은 처마 밑에 쭈그려 앉아있는 노인에게 대충 인사를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으로 내달렸다. 하지만 아직도 노인이 마음에 걸려 개운하지가 않다. 얼마쯤 달렸을까 아들은 보조히 그 노인을 모른 채 할 수 없어서 다시 뒤돌아 노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아직도 노인은 그 자리에 구무종하게 앉아있었다. 어르신 하고 크게 부르니 노인이 방다운 듯 아니 아까 옆에 있던 젊은이 아닌가 그런데 웬일인가 아들은 돈을 꺼내 노인에게 건네주었다. 어르신 제가 많이는 드리지 못하고 조금 나누어 드릴 테니 어서 이 돈으로 진지도 잡수십시오. 아닐세 그러지 않아도 되네. 아닙니다요 어르신 어서 이 돈으로 욕이라도 하십시오. 돈을 건네주고는 다시 장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노인이 여보게 고맙네 복받을걸세 아들은 오랜만에 장터에 나가니 이 마을 저 마을에 사는 친구와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여기저기서 한잔하세 한잔하세 하는 통에 대낮부터 상당한 공짜 술을 얻어 마시게 되었다. 벌써 거나하게 술이 취하게 되었지만 오늘 시장에 나온 목적이 어머니께 드릴 고기를 사러 온 것이 아닌가 그 아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푸죽단 집으로 가서 살코기 한근을 사서 잘 싸서 지게에 매달고는 강진 도함에 있는 솔떼 거리라고 불리는 고개를 넘어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생각보다 고기를 많이 사지 못해 아쉽기는 하였지만 마음은 왠지 편했다. 그래 어머니도 사연을 들으시면 잘했다고 하실게야.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또 사드리면 되지. 얼른 가자. 고개를 넘어설 무렵에는 해가 떨어져 사방이 어둑어둑 하였다. 술을 마셔서인지 빨리 걸을 수가 없었다. 그때 왠지 오싹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뒤에서 뭔가 달려들면서 지게에 매단 고기를 낚고 채워서 도망을 가는 것이다. 순식간에 봉변을 당한 상황에서 아들은 거기에 놓지 못하겠느냐 소리소리 쳐댔지만 공허한 메아리 일 뿐 얼핏 이상한 물체의 형국을 보니 상반신은 안 보이고 아랫도리가 매우 긴 사람이었다. 아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했다. 얼마나 벼르고 별로서 사온 고기를 졸지의 도깨비 귀신에게 빼앗기고 낙심천만하여 털레털레 집에 돌아와 보니 이게 웬일인가 자기가 낮에 샀던 고기를 산 종이가 분명하고 그 옆에서는 노무가 그 고기를 날로 베어서 먹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요리를 할 틈도 없이 날로도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것일까 아들은 너무나 당황하여 어머니께 무슨 영문인지를 물어보니 좀 전에 부스럭 소리가 나서 나와보니 마루에 뭐가 올려져 있길래 뜯어보니 그렇게 먹고 싶던 고기여서 너무 반가워 먹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니 그런데 어머니 익혀서 드셔야지 날로 드시면 어떡해요?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먹게 되는 구나 어머니는 아랑곳 하지 않고 조금 남은 고기마저 다 먹고 나더니 느닷없이 아야 내 희미하던 눈이 밝아져서 내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구나 하는 것이다. 아들은 너무 놀래 오하니 봉봉 했다. 고기를 직접 전달해 드리지는 못하여서도 어머니께서 고기맛 보실 수 있게 되었고 더구나 시력이 회복되셨다 하니 너무나 기뻤다. 모자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마루에 쌀가마니 소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돈이 수북이 쌓여있는 것이다. 아들은 별 이상한 일이 다 있다고 의아해하며 필시 누가 집을 잘못 알고 가져온 것으로 생각하고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누가 혹시 저희 집에 쌀과 고기를 가져다 부으지 않았느냐며 일리 물어보았으나 전혀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아들은 너무나 이상하여 어머니에게 장을 보러 가던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렸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래 참 희한한 일도 다 있구나. 나도 전날 잠을 자다가 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배가 고프다고 하셔서 참 기이한 일도 다 있구나 했는데 그래 그 어르신이 어찌 생기셨더냐. 아들은 본대로 얘기를 해드렸다. 그러자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시기 시작했다. 얘야 그분은 너의 돌아가신 할아버지란다. 아들은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요? 그래 너가 어릴 적 돌아가셔서 너는 모를 게다. 손자의 효심을 기특하게 생각한 할아버지가 잠시 귀신이 되어 세상에 내려왔던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드신 것은 고기가 아니라 수백년 묵은 산삼이었다. 아들은 만약 그날 노인을 팽개쳐두고 모른 채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하니 안도에 큰 한숨이 나온다. 아들은 할아버지 묘가 있는 쪽을 향하여 큰절을 올렸다. 한 판서가 있었는데 그는 이름난 재상의 사위였다. 사위인 판서는 매우 신중한지라 왕에게 아랠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하루전에 향불을 피워놓고 의관을 바르게 한 후 구로 앉아 미리 먼저 외워 본 후에야 들어가 아랴였고 그로 말미암아 매번 주청이 윤호되었다. 그런데 그 부인의 성품이 질투가 무척 심하여 늘상 괴로웠다. 하루는 판서가 연애에서 시중드는 기녀와 수작을 하다 돌아오니 그 소문을 들은 부인은 질투하여 강자를 부리며 소란을 피우는지라 판서가 문득 마음속에 계책을 하나 세우고 나서 말하였다. 나는 내일 구광전화를 뵙고 아랠 일이 있소. 방에서 나가주오. 그리고는 마침내 향을 피우고 반복을 갖춰 입은 후 하인들에게 명하였다. 내가 전하께 주청 드릴 말을 미리 외우는데 몰래 엿듣는 자가 있으면 당장 쳐주기리라. 부인은 어떠한 주청인가 하고 문에 귀를 대고 엿듢으니 판서는 부인이 미리 이러할 것을 짐작하고 왕에게 아랠 말씀을 낭낭하게 외웠다. 소신은 관직이 판서인데도 성품이 몹시 우매하고 열등하여 끝내 사나운 아내의 투기심을 막지 못하고 있사오니 이는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 죄이옵니다. 집안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찌 감히 국정에 참여하겠나이까 사직하고 낙향하고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연습을 마치자 판서는 이내 취침하였다. 판서가 사직하고 낙향하면 하루아침에 북위영화가 물고품이 되는지라 판서의 말을 엿들은 부인은 크게 겁이나 즉시 친정으로 달려가 제상인 아버지에게 이를 알렸다. 오늘 남편의 주청 연습이 이와 같았는데 만약 그 주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녹봉도 없이 가난 속에서 어찌 살 수 있겠사옵니까? 급히 좀 멈추게 해주시어요. 제상이 딸을 크게 꾸짖었다. 가장의 술자리 행동에 너그럽지 못하고 이처럼 큰 우한을 자초하였으니 누구를 허물하겠느냐? 게다가 주청 드릴 말을 미리 연습까지 한 터이니 내 말을 결코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스스로 애걸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부인은 즉시 귀가하여 남편 앞에 나아가 절을 한 뒤 엎드려 맹세하며 간청하였다. 이제부터 만일 투기하는 행동이 있다면 비록 죽이고 내쫓는다 할지라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애걸하옵건데 국왕전학계 아래는 것만은 보류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판서는 거짓으로 마지못해 따르는 듯한 기색을 지어 보였다. 이후로 부인은 판서가 기녀의 집에서 수일간씩을 지내고 돌아와도 다시는 투기하지 않았다. 옛날 어느 고울에 노부부가 살았는데 이들에게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가 사십대 후반에 접어들어서야 겨우 아들을 보게 되었다. 이름은 우만득 어렵게 본 아들이라 금이야 오이야 길렀다. 노대살이 되어 재롱을 부리고 하니 얼마나 귀엽고 예쁜가. 부모는 아들이 재롱 떠는 것을 한 번이라도 둬보려고 영감이 아들에게 노이 어머니 한 번 때려라 하니까 또 할몸은 내 아버지 한 번 때려라 하고 다시 시키면서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장난삼아 때리게 되었다. 아들은 때리는 것이 습관화되면서 걸핏하면 부모를 때리게 되었고 결국 스무살이 넘어서까지도 부모를 졌는데 그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날이 갈수록 부모들은 늙어 힘이 부치는 형편이나 아들은 한창 청년이라 힘이 강성하니 어찌 아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 만드기 만드기는 이제 제 맘에 들지 않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두 노인매를 두들겨 패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하소연하겠는가. 두 사람이 아들을 그렇게 만든 것을 아이고 이놈아 이제는 그만 좀 때려라 이러다 죽겠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계속 되다가는 아마도 아들한테 맞아 죽을 것만 같아서 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집 밖으로 내보내야겠기에 노부부는 만드기에게 장사를 시키기로 의논을 하였다. 영감 어서 돈을 좀 줘서 타지로 내보냅시다. 이러다 줄 초상 치르겄소. 결국 두 노인은 있는 재산을 모두 털어 만드기에게 주며 여기서 얼마 안 가면 영광 법승포가 나오니까 거기 가서 조기를 도매로 떼어다가 마을 곳곳을 지고 다니며 팔거라. 이제 너도 스물이니 내 앞길은 내가 열어나가야 한다. 결국 장사 미천을 해주며 두 노인은 맞아 죽지 않게 되었다. 만드기는 조기 상자를 등에 걸쳐 매고 조기 사시오 조기 사시오를 외쳐대며 사방 팔방으로 돌아다녔다. 이렇게 생조기를 매고 팔러 다니는데 만드기가 사람이 되려고 그랬는지 좋은 청년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한 마을 입구에 들어서니 던장한 청년이 여보시오 조기 있어 하고 부르더니 조기 중에서 굵은 놈으로 다섯 마리만 주시오. 그런데 시간이 늦어 벌써 어둠이 내리고 밥도 먹어야겠기에 청년에게 말했다. 내가 조기를 좀 나누어 줄 테니 오늘 하룻밤만 묵게 해 주시겠어? 아 좋소이다. 들어오시오. 오늘은 덕분에 우리 어머니에게 조기 국을 해 줄 수 있겠구려. 만드기는 조기는 팔러 다녀도 어떻게 요리하는지는 잘 모르는 형편이라 그 청년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뒤에서 유의심이 요리하는 걸 바라보았다. 늙은 양친을 모시는 그 청년은 조기를 들고 부엌에 가서는 살을 씻어 밥을 하고 조기 국을 끓여 부모님께 차려드리고는 부모님이 식사를 끝마칠 때까지 밥상 앞에 공손히 꿇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이상하여 물어보았다. 아니 형씨 왜 부모님이 식사를 하시는 동안 같이 먹지 않고 앉아만 있던 게요? 아 그거요 아들로서 당연한 것 아니겠소 혹시나 진지를 잡수다가 가시가 목에라도 걸리면 얼른 빼드려야 할 것이고 혹시 드시다 모자라시면 낭패이니 부모님이 만나게 다 드신 연후에 남은 것을 먹으면 되니 그리 했던 것이요. 만득이는 순간 많이 놀랐다. 자기가 지금까지 부모님께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지 않은가. 만득이는 그날 많은 것을 깨우쳤다. 그래 이것이 부모와 자식간의 도리로구나. 짧은 시간 많은 것을 배운 만득이는 서둘러 남은 조기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거기까지 남기고 생각보다 빨리 집에 돌아온 아들을 본 부모는 반가움보다는 또 아들의 행패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가 걱정이었다. 부모들은 속으로 벌벌 떨면서도 겉으로는 태어난 척 하였는데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다짜고짜 행장을 풀더니 팔을 걷어 붙이고 부옥으로 들어가더니 쌀을 씻고 조깃국을 끓이는 것이다. 아니 영감 만득이가 왜 저러는 게요? 글쎄 나도 모르지. 이윽고 밥상을 성대하게 차려서 안방에 들고 가서는 부모님께 드리고 진지를 드시는 동안 말없이 앉아있는 만뜨기 평소에 행하지 않던 이상한 행동을 보이자 더욱 불안해진 노부부는 이제 요 놈이 잘 먹이고 우리들을 저 세상으로 보낼 모양이구만 그렇게 생각하니 당체 목이 매어 밥이 통 넘어가지 않고 두려움에 한술 넘기는 게 고역이었다. 그럭저럭 먹는 둥 마는 둥 밥 숟가락을 떼고 나니 아들 만득이가 어머님 아버님 진지 맛있게 드셨습니까? 아니 만득아 왜 그러느냐 차라리 하던 대로 때리거라 이거 원 불안해서 살겠느냐 그러며 부모 부부는 부들부들 떨었다 그러자 만득이가 눈물을 흘리더니 저도 이제는 새사람이 되어 효자 노릇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며 어떤 총각을 만나 일어났던 일을 소상히 말하였다. 그제서야 부모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려서 아들을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 매우 후회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목술짓만 안하던 자식이 천하에 없는 효자가 되었다 한다. 그래서 사람을 만든다. 효자를 만든다는 뜻으로 조기 장사를 보내라 라는 말이 나왔다 한다. 유 고사는 안동 사람으로 서해 유 성룡의 숙부였다. 생김새가 보잘것 없고 행동 고지마저 어리석고 실석이 없었으며 평소에는 말하지도 않고 웃지도 않았다. 유 고사는 초가집을 하나 지어서 문을 닫고 혼짝 책만 읽어서 유 성룡은 삼촌이 그냥 멍청한 줄 알았다. 그러던 중 하루는 유 고사가 유 성룡에게 말했다. 자네 나와 바둑이나 두면서 놀지 않겠나? 유 성룡은 바둑의 고수였다. 게다가 그 전까지 숙부의 어리석은 모습만 보아왔지 바둑 두는 것은 본 적이 없었기에 의아해하며 대답했다. 숙부님도 바둑을 두실 줄 아십니까? 그리하여 두 사람은 바둑을 두게 되었다. 그런데 당대 조선의 국수였던 유 유 성룡이 내리 세 판을 숙부에게 내주고 말았다. 유 성룡이 깜짝 놀라 의아해 하는데 묘 고사가 말했다. 이제 바둑은 그만 두세. 오늘 저녁 어떤 중이 분명 자네 집을 찾아올 걸세. 그중을 만나면 내 집으로 오라고 말하게나. 유 성룡은 마음속으로는 숙부의 말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겉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날 밤 과연 어떤 중이 유 성룡의 집에 와서 말했다. 저는 묘양산에서 온 중입니다. 오늘 이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갈 수 있을런지요. 유 성룡은 평소 멍청하던 숙부의 말이 들어맞은 것에 신기해하며 중에게 저녁을 먹이고 숙부의 집으로 보냈다. 유 고사가 말했다. 나는 그대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소. 중의 안색이 변하면서 물었다. 그것을 어찌 아셨습니까? 유 고사가 말했다. 조금 전 내 조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요. 반드시 이 조용한 곳에 와서 잘 것이라 생각했소. 말을 마친 뒤 유 고사는 다른 말 없이 코를 골면서 잠을 자는 척을 했다. 그러자 중 역시 잠에 들었다. 중이 잠든 틈을 타서 잠든 척하던 유 고사는 몰래 중의 바리 주머니를 열어보았다. 그랬더니 그 안에는 우리나라 지도 한 장이 있었다. 지도 곳곳에 관문 성 관청의 위치 험한 것 우리나라의 주요 인물 등에 관한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또 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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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는 당검 한 쌍이 있었는데 그 칼날이 매우 날카로웠다. 유 고사는 당검을 지고 중의 배 위에 걸터 앉아 가토 기어마사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말했다. 내가 내 죄를 알렸다. 중이 놀라서 잠에 깨어났더니 번쩍번쩍 빛나는 날카로운 감검이 머리 위에서 자신을 노리고 있었다. 중이 말했다. 소승은 죄가 없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유 고사가 말했다. 주머니 속에 지도를 만든 것은 내 놈의 죄가 아니냐. 조선에 몰래 세 번 들어온 것 역시 내 죄가 아니냐. 우리나라에 인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 것 또한 너의 죄가 아니냐. 중이 입을 다물고 차마 대답조차 못하다가 애걸 복고라며 말했다. 제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바다를 건너가서 다시는 조선에 오지 않고 반드시 은혜를 갚겠나이다. 유 고사가 길게 한숨을 쉬며 탄식했다. 우리나라에 7년간 전쟁이 일어날 것은 하늘이 정한 운수다. 내가 쥐새끼 같은 내놈들을 죽여봐야 어쩔 수가 없구나. 내가 지금은 내 목숨을 살려주겠지만 나중에 외놈들이 안동 땅에 한 발자국이라도 들여놓는다면 내가 모두 죽여버리겠다. 너는 당장 내 나라로 돌아가라. 중은 예 예 하고 정신없이 대답하고 도망치듯 떠났다. 그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 전국이 외구에게 유린당했으나 안동만은 전쟁에 참화가 미치지 못하였다. 이것은 곧 유고사의 공덕 덕분인 것이다. 옛날에 대천의 어느 마을에 아들 내외가 가난한 살림살이를 하며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집이 있었다. 시아버지가 바깥 출입을 하려해도 변변한 한복 뚜루막이 한 벌이 없을 정도였다. 어느 날 하루는 시아버지가 근동에 사는 친구로부터 황갑잔치에 오라는 정가를 받았다. 절신한 사이라 가기는 가야겠는데 마땅한 의복도 없고 게다가 다만 몇 잎이라도 부조도 해야 되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아이고 그럴싸한 옷은 못 입어도 몇 푼이라도 내놓아야 하는디 걱정이구먼.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방구들이 꺼져라 한숨을 쉰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의 고민거리를 알아차린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마음속으로 고심을 하면서 나름대로 보관이 떠오르자 즉시 시아버님께 아버님 너무 심리하지 마셔요.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의간을 마련해보고 적은 아마 부조돈도 준비해볼게요. 하며 마음을 가라앉혀드렸다. 아니 아가 어디서 나온단 말이냐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마련을 하겠습니다. 시아버지도 며느리의 그 말에 상당히 마음이 누그러지고 낯빛이 조금은 밝아졌다. 며느리는 잔칫날을 십여일 앞둔 어느 날 큰망을 먹고 자기가 시집올 때 해입은 아까운 한복을 꺼내어서는 치마를 뜯어 두루마기를 만들고 속바지를 뜯어서 우쩍오리를 만들고 하여 시아버지의 한복을 지어놓고 남의 반메기 품파리 이를 이틀이나 하여 세냥을 모아 부조금으로 쓰시도록 드렸다. 내가 이건 모으느라 욕 봤구나. 고맙다. 아가. 드디어 황감날이 돌아오니 며느리는 미리 풀을 목여놓은 한복을 숲다리미로 곱게 다려서 깔끔하게 입혀드려서 다녀오시도록 했다. 시아버지는 점심때쯤 도착하여 하루종일 잘 대접받고 밤이 어둑해져서야 술기운이 거나하게 오른 상태에서 잔치집을 떠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평소에 충분한 영양섭취를 못하다 갑자기 기름진 음식을 먹은 때다 모처럼 인근에 사는 여러 친구들을 만나 폐포를 풀면서 왼종일 마신 술이 상당히 과했던지 그 영감한 생각은 앞으로 반드시 가려고 해도 다리가 비틀거리면서 걸음이 잘 떼어지지 않은 것이다. 한참을 겨우 걸어오니 산길을 접어들었는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금한 계곡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떨어져 버렸다. 어렴풋이 정신은 들었지만 여기저기 상처가 난 데다가 술기운이 온몸에 퍼져 보무지 일어섰어 계곡을 빠져나올 엄두가 나지 않아 그냥 드러누워 있는데 스르르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한편 그 영감의 집에서는 아들 내외가 아버지가 돌아오실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무런 기척이 없으니 걱정이 되어 마중 마중 차비를 하였는데 아들은 집을 지키고 며느리가 아이를 얻고 등불을 하나 들고서 마을 앞으로 조신스레 주위를 살피면서 나아갔다. 얼마쯤 지나 마을 앞 산길로 접어들어 좌우를 살펴보니 하얀 형체가 눈에 띄며 좀 더 접근하니 사람의 숨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다. 직감적으로 시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살금살금 내려가고 있는데 웬 시커먼 것이 떡 버티고 앉아 있으며 고개를 돌리니 뻔한 광채가 나지 않는가 황소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시아버지를 노려보며 모깃감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는데 며느리는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기는 하였지만 어떻게든 시아버지를 살려내야겠다는 일념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호랑이 옆에까지 다가갔다. 호랑이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몸을 근신하며 며느리는 호랑이에게 손짓으로 꼭 이 사람을 잡아먹어야 되겠느냐고 하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다. 며느리는 우리집 시아버지이니 제발 살려주고 대신 어린 아들을 주면 어떻겠느냐고 사정사정을 했다. 호랑이는 마지못해 그렇게 하라고 하여 포대기에 싼 채로 아들을 호랑이의 옆에 놓아주고 아버님을 깨워서 부축하면서 집으로 모시고 내려왔다. 내려오는 내내 빗덩어리 아들을 두고 온 것이 가슴 아파 퐁퐁 통곡을 하며 내려왔다. 시아버지는 만치 안 데다 정신까지 묵롱하여 호랑이가 나타난 사실은 물론 며느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손주까지 놔두고 온 주를 전혀 몰랐다. 집에 도착하여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외출복을 벗기고 손발을 씻겨들여 주무시도록 한 다음 남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다시 울기 시작하니 남편이 여보게 아이는 또 나오면 되지만은 부모님은 한번 돌아가시면 그만이지 않는가 나며 남편은 열 번이고 잘했다고 하였다. 아이를 잃어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는 하였어도 아버님을 찾은 기쁨에 아들 내외는 그 값으로 위안을 삼으며 온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시아버님은 전날의 소동은 까마득히 잊은 채 이튿날 곡두새벽에 눈을 뜨고 일어나 집안 살림을 돌보려고 방문 밖으로 나섰는데 이게 웬일인가 사림문을 열려고 마당에 나가니 대문 밖에 강보에 쌓인 아이 울음 소리가 나지 않는가 아니 웬 아이 울음 소리가 들리는고 하고 자기 선주인지는 까맣게 알지 못하고 급히 달려가 강보를 열고 들여다보니 자기 선주가 아닌가 얼른 아이를 안고 집안으로 들어와 아들 내외를 깨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놀래오 말하니 어제 저녁에 일의 자처지종을 소상히 말씀드렸다 아니 나 때문에 이런 귀한 손주를 그 호랑이에게 주었단 말이냐 내가 뭐라고 시아버지는 자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알고는 아들 내외에게 매우 미안하기도 했고 효심에 감동하여 한참 동안을 울먹였다 아닙니다 아버님 당연하게 그래야죠 사실은 저희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지만 저희가 없으면 연루하신 부모님이 당장 끼니도 어려우실 것 같아 아들을 그러며 며느리는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한 것뿐이라고 겸손해하자 시아버지는 며느라가 다 너의 효성이 지극한 탓으로 지정이면 감천이라고 미물인 호랑이까지도 감동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린 것 아니겠느냐 하며 크게 공허호하였다 이들 부부는 두 번 사는 아들과 함께 시아버지를 모시고 평안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